여러분들 이름을 맺으신 다음에 정답을 맞추셔야 돼요 김요한, 미꾸라지, 뱀, 거미, 쥐 왜 그런거만 얘기하세요 왜 그런거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 김요한, TOP 미디어 이진영입니다 시작해볼까요? 컷 형, 젖었어요 물이에요 물이야? 자자자자자자 뭔데? 뭔데? 내 손이야 이거 여기 있네 잠깐만 내 손인데 뭔데? 나 아무것도 왜 젖어 김요한, Pudding 누구세요? 이거 뭐야 발이 마린다니까요 이진영, 달팽이 김요한, 문어 김요한, 슬라임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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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쪽 빠는 느낌이 들었는데 내 손가락을 냄새가 안 좋은데 아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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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움직인다 와 와 살아있어요? 아 그래도 내 손가락을 쪽 빠는 느낌이 들렸구나 형, 나 이거 알면 더 못 맞았을 것 같아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 너도 엄청난 겁쟁이구나 아니, 겁쟁이 아니에요 이건 겁먹을만 하잖아요 아니, 근데 그래 아 너 brillo 이거 와 이준